오늘 좀 더우시죠 저 뒤에 위에 창문은 다 열었으니까요 뒤 밑에 창문을 좀 열어주세요 저 뒤에도 창문 좀 열어주세요 밑에 창문 좀 공기가 통하기 밖에 바라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차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대회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모든 거짓과 악한 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재 안에 참여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구부 살펴 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주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일을 능히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두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온대인 교회에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넓은 꿈에 나 편히 안겨서 뜻끝인 사랑 아래 나 편히 시겠네 영광의 들을 영토 저 구름 바다 넘어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꿈에 남편이 안겨서 그 뜻을 사랑하네 남편이 시겠네 주 예수 넓은 꿈에 남편이 안기니 이 세상 한 세력 다해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 시험이 다쳐와도 나 영역에 대해 주 예수 넓은 꿈에 남편이 안겨서 그 뜻을 사랑하네 남편이 시겠네 주 예수 넓은 꿈에 남편이 안겨서 주 예수 넓은 꿈에 남편이 안겨서 나 참고 기다리며 새아침도 떠올 때 주만 다 믿겠네 주 예수 넓은 꿈에 남편이 안겨서 그 뜻을 사랑하네 남편이 시겠네 성경 10편 116편을 찾겠습니다 10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다 밟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하의 이름을 부르며 여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하께 갚으리로다 그리고 또 10편 18편을 한 곳에서 찾겠습니다 10편 18편 18편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난 주일에 여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다 밟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밟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밟는 신앙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 죽을 육신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그 한 가지에 매달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다 밟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 크고 귀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밟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또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다 밟을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때를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밟는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밟는 생활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자기가 구원 받기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자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비정상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근본적인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족하지 못하는 모든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답하지 않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항상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모든 것이 잘되면 기뻐하고 그것이 없으면 슬퍼하고 낭망하고 답답해하지만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육신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일을 맞고 죽음이 가까이 왔어도 그는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외양간이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시동이 꺼진 자동차처럼 아마 꼼짝 못할 거예요 그렇죠?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리 즉 성도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기로 서원하고 그 서원한 것을 갚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10편 116편에 말한대로 요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소로 보답하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요하의 이름을 부르며 요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요하께 갚으리로다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뿐 아니라 요하의 모든 백성 앞에서 즉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뭐라고 서원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버려서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서원해 보신 일이 있어요? 그 서원하는 거 겁내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도 살 수 있는 심도 다 주님이 주십니다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구원받은 후에 그 마음도 그리고 그 마음도 힘도 다 다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석 2장 13절에 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오신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마음도 없고 주님을 해서 자신을 바치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많은 종교인들처럼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거 평소에는 자기 편리한 대로 살다가 주일 되면 성경 찬송 들고 그 다음에 경건한 모양으로 교회당에 가서 앉아서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걸 예배라고 그러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음숙한 예배의식을 하고 그리고 돈 몇 푼 바치고 그리고 돌아가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그런 건 잘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만앙의 왕이시고 영광의 주님이시요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느냐 자신을 반성해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이냐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명실공의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가짜 기독교인 말고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느냐 자기를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전부 우리가 여기 앉았다고 구원받은 물이 안에 있다고 해서 나도 구원받았다 나도 다 천국한다 잘못하면 가짜가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고기를 건져 올려서 좋은 것은 그리스도 남고 못된 것을 내보냐라 세상 끝에도 거래하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웃불에 던져 내리니 그래서 슬피 울미 이를 갈미스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바다는 세상이고 그물을 던져야 하는 것은 보금을 지내서 걸려 나온 것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걸려 나온 것은 다 가져가면 좋겠는데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리스도 남고 못된 것은 내보냐라 그 말씀을 아시죠 물고기 잡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물에 걸려 나온 물고기 중에서 내버리는 것도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 내버리느냐 못 먹는 거 내버리죠 그래요 물고기 중에서도 못 먹는 물고기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은 그리스도 남아 가져가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의인은 구원받은 무리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악인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고 의인 중에서 또 악인을 갈라내고 그래서 그 악인은 풀물불에 지옥 유황불에 던집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말로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면 아마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원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소원이 되고 그리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오 우리의 삶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문 7장에서 예수님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 간증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간증이 아주 확실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 같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에서 합당하게 사는지 왜냐하면 좋은 나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 이제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나쁜 나무에게서 찍혀서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임 받아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내가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얼만큼 성장하면 죄를 안 짓고도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완전 거룩은 없지만은 주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형상이 너에게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라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바울사도가 낳니라고 해산하는 수고했고 또 키운이라고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어머니는 그것처럼 이제 그들의 복음을 지내서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를 했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점점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몸도 주님처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해야 됩니다 점점 나무육사기에 깔아먹던 진구눈 벌레가 꽃이 속에 들어가서 점점점점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가 껍질을 탁 벗고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빌리포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낫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병쾌하시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요한일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깨끗하심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과 같이 점점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기독교인인지 자기가 진단해 봐야 돼요 진단할 수 있어요 말손 갖다 놓고 보면 진단돼요 어떤 사람은 말은 너무 잘해요 말 들어보면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 의해서 살고 뭐 어떻게 하고 푸짐해요 아주 진짜 말잔치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형식적인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이 주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주님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읽은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기쁨이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귀중여깁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이 존귀여기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녀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잘났던 못났던 말씀을 부려도 부모가 볼 때는 귀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그 생명을 희생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오실 때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걸 알면 힘납니다 절대 절망은 낭망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오 영원한 소망이시오 영광의 왕이시오 나의 기쁨이시오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My stranger, My power 그런 뜻이죠 폭발하는 힘입니다 그리스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주님을 사랑합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완전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이 거듭난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또 받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갈릴리 호수가에서 물고기 잡는 그 제자들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동안에 물고기 잡는 기술을 다 잃어버려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거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 정확하게 숫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가의 언덕에서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도록 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부터 사람 낳는 의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거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복음을 전하면 이제 많은 영혼이 구원 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죽으신 주님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물고기를 잡는 경험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호수가에서 지키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밤새도록 바다에서 시달리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기진맥진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런데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조반을 먹어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아침 식사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숯불이 있고 뜻과 생선이 놓였더라 그랬어요 이제 밤새도록 그 바다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추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뜻과 함께 와서 먹어라 여기서 구원받은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교제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교제죠 자리로 점점 이제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떡은 물론 생명이 떡이신 주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명이 떡이시고 생선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선입니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너의 생명을 위한 내 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구원생선 한 토막을 주님이 꿰드리니까 주님이 제저다랍에서 그걸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생선을 잡수셨습니다 떡을 달라면 돈을 주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돈은 죄인을 때려 죽이는 심판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선을 달라고 합니다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뱀은 불순종의 자식입니다 생선은 구원받은 사람이 한 토막 생선처럼 주님께 드려서 우리의 순종을 잡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부를 얻어먹고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먹고 나는 그를 얻어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아 잡수시해요 거기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 그 광경이요 정말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능력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그들은 더욱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첫 번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문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살아하느냐 그 다른 제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3일 전에 며칠 전에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데도 오게 갇히는데도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지금 따라올 수 없다 후회는 따라오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죽습니다 그건 주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용기로 죽을 수 있습니다 신하가 왕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사상을 위해서도 죽어요 돈 몇 푼을 위해서도 죽고 살고 합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는 아무도 아무도 무엇을 주를 위해서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에서 죽으시고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이제는 자기 용기로가 아니라 자기의 힘이 아니라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도 살기도 하고 죽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베드로 인간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하는 것이 그게 당연합니다 베드로 욕하지 마세요 세 번 부인했다고 그거는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할 말이에요 그때 야 베드로야 너 고맙다 다 버려도 너는 안 버릴 줄 해갔나 나는 네 마음 믿겠다 내가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가자 내가 죽을 때 너 옆에서 죽어라 그러면 베드로 주님 못 따라갈 줄 알아요 주님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후에는 나를 따라올이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철저히 실패했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 죄까지 예수님이 다 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가 있고 그 죄를 사안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아시지만은 그걸 이제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이나 똑같이 질문했고 베드로는 마지막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메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세 분이나 부인한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세 분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고 말고요 고림대전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시는 이라 얼만큼 사랑하는 지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아니 물어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모든 것이 아쉬움에 내가 과거에 얼마나 철저히 죄 가운데 살았는지 불순적으로 했는지 그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 것 얼만큼 사랑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걸 아쉬움에 내가 주를 사랑한 죽게 하소 아시나이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찬송가 있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니 날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으니 날 위하여 그 귀한 생명 보냈으니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고백을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사랑은 하기만 하고 받길 원치 않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받기만 하고 사랑을 할 수 없다면 그것도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 베드로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낸 말씀이잖아요 베드로 전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안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적금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고 영원히 구원을 받으미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성천하신 것 다 보았습니다 이제는 베드로는 오직 주님밖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주님 사랑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그는 주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얼마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고 나의 주시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사실을 믿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면 살아나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보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무엇과 비굴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몇 푼 생겼다고 좋아하고 육신적으로 좋아하고 결혼했다고 좋아하고 새로 집 샀다고 좋아하고 어디 합격해서 좋아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좋아하고 좋아할 일 많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후에 없애실 수 있습니다 그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쁘하니 믿음에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미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기쁠 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하느냐 마태범 22장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입니다 구약 10개명에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째 그 10개명의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채 사랑하라 그 두 가지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그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 죽는 데까지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죽으십니다 그 사랑 이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이 천한 몸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마태봉 10장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 부모와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을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라 내게 합당치 않다 무엇이 합당치 않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사랑과 합당치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또 형제에게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어떤 사랑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비교하면 만물이 일도 안 될 거예요 그러시잖아요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주 헬라의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의 사랑이라는 건 인간의 사랑과 완전히 구빌된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랬기엔 아브라함이 그러겠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서는 자기 다 늙은 이 육심보다도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의 모든 재산보다도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가장 사랑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기중한 존재예요 이삭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저 모래알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할 시간 달라고 했습니까 너무 하시다고 했습니까 예 다음날 새벽에 눈 뜨자마자 가자 무리알산으로 무리알산으로 삼일길을 갔습니다 종들 밑에 산 밑에 놔두고 이삭 지금 한 열두 살 좀 됐을 겁니다 이삭에다가 장작을 짓머지우고 자기는 손에는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전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전에는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그 다음에 양이 있어요 이번에는 다 있는데 양이 없어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니다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네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하신다 그럼 이삭이 말해요 아버지 미쳤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손 딱 잡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삭이 얼마나 순족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딱 묶었습니다 재단에 눕혔습니다 칼 들고 찔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마 아브라마 두 번이나요 1초만 넣었으면 찌렸습니다 하나님도 되게 급해서요 아브라마 아브라마 됐다 합격이다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은 적 이제야 네가 나를 경애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다 하시는데 뭘 그렇게 시험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마음으로만 아는 걸 원하잖아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실제로 닭이 족신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주셔서 그걸 사랑을 나타내 보이잖아요 우리도 실제 행동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아브라마은 그게 합격을 했어요 왜 자기 아들 사랑하지만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더 사랑합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 하나 잡는 양 잡아서 드리는 것처럼 그건 문제도 없어요 주신자도 하나님이시오 달라고 하는 분도 하나님이면 드려야죠 주님이 주신 걸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생명도 모두 주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그게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당연한 결과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라사대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체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내일이면 잡혀가서 십자가 죽으실 거예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긴 말씀입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17장은 마지막에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한 긴 기도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이건 두 번째 사랑입니다 첫 번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다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이처럼 하서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을 깨닫고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아서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자식들 중에도 순종하는 자식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많으면 부모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를 귀하게 이기는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애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와 경애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느니라 아신뿐 아니라 구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체를 저와 함께하리라 그 체가 뭐지?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 영원히 살기 원하십니다 사람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오래오래 같이 살기 원하잖아요 헤어지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뭘 천국 데려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원하세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와서 그 체를 저와 함께하리라 영원히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입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찬송 부를 때는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까? 요한 1서 5장 3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주신 새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4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잖아요 새 계명이 뭐예요? 옛 계명은 10계명이고 새 계명은 옛 계명은 거듭나지 못한 이사를 하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10계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새 계명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돈 한 푼도 안 주고 돈 잘 써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린 아이에게 쌀 한가봐 지어가지고 저 산 꼭대기까지 젊은 지고 가라 어떻게 불가능한 건 그건 불가능하죠 그게 옛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예를 들면 돈을 몽땅 줘놓고 너 돈 잘 써봐 장성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쌀까마이를 벌쩍 들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쌀까마이 주고 저 우열을 가봐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세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냐 우리가 그리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소원을 미워하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헐뜯고 싸우고 그건 사랑하라죠 인간적인 사랑은 다분히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지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지가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저도 욕하면 나도 한바탕 욕하고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 계명은 주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미천이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하지 않아요 혹시 나를 미워해도 원수도 사랑하라 하겠죠 원수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가 즐기든 먹이고 목마든 마시라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세 계명은 먼저 거듭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그거는 인격적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저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전부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헐뜯겠어요 남을 해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하겠어요 간음하겠어요 돌질하겠어요 사기를 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육을 굳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은 사랑과 꼭 반대예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고 더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게 사람입니다 가장 이 그리스의 적이 뭐냐면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것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 자기 욕심이 꽉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누구든 나를 따라가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조칠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조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이상, 자기 고집, 자기 주장 하여튼 자기라는 것 그게 예수님을 죽인 죄예요 그걸 버려요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고난이고 희생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이 그 뒤를 따라갔고 많은 선도들이 그 뒤를 따라갔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세상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도 아니고 종교생활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크고 귀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비장한 겁니다 비장한 것 아세요? 주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고난도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박해 시대에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잖아요 로마에서 네로 황제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높이 매달려서 기름을 뿌려야 하고 밤에 환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몸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불을 밝혔다고 그러잖아요 사자의 밥이 되고 칼에 죽임당하고 그런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오면 그 죽음 앞에 담대히 나갈 자신이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딱 기둥에 묶어놓고 가죽을 다 벗겼다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가죽을 벗겨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너희들은 내 죄의 껍질을 벗기지만 주님은 내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혀주실 것이다 이 잠깐의 고통 건너편에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능히 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스 11장에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것과 칼에 죽임을 당한 것과 톱으로 키우는 것과 톱으로 키워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 그 죽임을 당하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말 한마디만 하면 면할 수 있는데 나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은 부인한다 그러고 그러면 살려주는데 그 죽음을 구차히 면치 않았다 왜?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은요 근성근성 아닙니다 비장한 거라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잠깐 봅시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6절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의 친구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어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 우리를 영원한 지옥 유황불 구덩이에 들어갈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버리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를 위해서 죽을 용기도 있고 그런 믿음도 있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은 현재 생활 속에 작은 것부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 때가 되면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지도 않아요 순교를 뭐나 아무나 당합니까 순교를 당할 자기 기사장이에요 18절을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한가 진실하나 뭐라 하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 누가 뭐 사랑해요 말과 혀로만 말로도 사랑해야 되지만 말과 혀로만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으로 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죠 신앙적으로도 돕고 신앙적으로도 돕고 육신적으로도 돕고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사랑은 오직 주는 것 더 주는 것 조건 없이 주는 것 요한일서 4장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 똑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같이 얼만큼 우리가 잘 압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질을 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마땅합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형제가 형질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소한 것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미워하고 싸우지 마세요 이 자리게라는 게 빠져나가면요 자기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멍청해야 되죠 욕어도 먹어도 휘 웃고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고 손해를 봐도 괜찮다 그러고 뭐 하나 빠져나간 사람이에요 진짜 빠져나갔어요 자기라는 게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 쳐 죽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 골빈 사람이랄 거예요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주시오 그래야 될 텐데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제게 돌리지 마시오 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자기는 빠져나가고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십장에서 기도하실 때하고 똑같은 기도예요 내용이 요한일서 4장 20절 20절 21절을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이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라 하나님은 우리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가 하려고 해도 주님은 안 계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나를 믿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왜?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들 그 형제가 믿음이 약하든지 잘생겼든 못생겼든 인격이 좀 부족하든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확실히 거듭났다면 그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예요 그거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내 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내 왕관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말을 했다는데 당연하죠 왕관을 바치기 전에 작은 것부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면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벗을 때 이별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말하기를 언제 주님이 굶지셨고 헐벗으셨고 옥에 갇히고 병들었습니까 찾아봤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요 미처 몰랐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나인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그때 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벗을 때 입을 거 주었잖아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걸 주었잖아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자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건 정확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고림대전서 8장 3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얼만큼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10편 145편 10편 145편 10편 145편 20점 같이 읽읍시다 여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아기는 다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으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돼요 쉬운 말로 하나님께 잘 보이면 수지 맞는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보호하신다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보호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땅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에베소스 6장 24질에 바울스타도가 에베소스 성도들에게 에베소스 그 말씀을 기록한 후에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하다 주 예수 그리소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은 변함무쌍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변함없이라는 것은 시종일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혹시 생각나면 좀 사랑하고 기회 있으면 사랑하고 조건이 좋으면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요한계시로 2장에 에베소스 교회에게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에베소스 성도들이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책 나눌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해서 나오는 행위 있죠 남녀가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했어요 첫사랑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 순수예요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기중히고 그런데 어쩐 연구인지 점점 이기주의로 돌아가 상대편의 약점이 보여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랑이 점점 쉬고 세상 말로는 권태계가 생긴다고 그러죠 그럼 찌그러가 찌그러 싸우다가 사느니 못 사느니 그러다가 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도 애 몇 낳고 살면 그런 대로 한평생 지나시구려 그건 안되죠 그러면 안되죠 사랑은 행복의 근원입니다 사랑은 생명이고 생명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샘과 같도다 흘러나물 땅에서 맛을 보았네 바닷물이 흐러도 넘쳐나리니 하늘에서 더 깊이 영영 마시리 그런 찬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샘과 같도다 샘솟듯이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우리의 속에서 계속 흘러나물 땅에서 맛을 보았네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늘에서 더 깊이 영영 마시리 천국 가면 하나님의 사랑밖에 안남아 천국 가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혼의 행복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천국 가면 믿음도 끝나죠 더 이상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예? 소망도 천국 간대 소망이라는 게 더 이상 필요 없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영혼합니다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 그리스도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자랑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잘생겼고 돈 많고 지식이 있고 아무리 훌륭해도 생명 떠나면 죽은 놈이다 그것처럼 예? 이 세상의 온갖과에 다해서도 그 속에 사랑의 뿔이 꺼지면 하나님은 죽은 것 같아요 보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여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서 다소 원상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처음 사랑이 얼마나 귀했어요 주님은 날 위해서 목숨 버렸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순수한 사랑입니다 물론 신앙은 아직 미약하지만 그 속에 사랑은 순수해요 그런데 점점 그것이 꺼져버려요 형제 자매 사랑도 참에 순수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씻다가 육체적으로 돌아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변질돼요 이게 자꾸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점점 인간적으로 돼버리고 이제 도미니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슬슬 들어와서요 그런 것이 점령하면 나중에 성령이 떠나십니다 아 이게 내일 곳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있어도 성령이 떠나는 수가 있어요 아세요? 촛대를 옮기면 그 요한계시로 나오는 게 일곱촛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곱 교회예요 한때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변질되면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거둬가신다고 예수겔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겔 33장 예수겔 33장 30절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케태서와 집문에서 너를 의논하여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요하께로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네 백성처럼 네 앞에서 앉아서 네 말을 들어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육을 조치미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자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예수겔 선인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네게 나오며 하나님의 백성처럼 네 앞에서 앉아서 네 말을 들어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육을 조치미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을 존경한다 그러는데 마음은 이육을 조치미라 교회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성기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처럼 그래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말씀 감상하려고 배웁니까 오늘 목사님의 설교 잘하나 못하나 그거 감상하려고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실행하고 마음의 우리의 생활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얘기했나니 그렇죠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면 듣기 좋지요 이야 참 목사님은 설교 잘하신다 오늘 설교는 별로다 점수 매기고 노래 잘한다 못한다 그러고 감상하고 끝이에요 그것으로 그렇죠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얘기했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 행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곤 6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 말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분은 주여 주여 그래요 그런데 행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주님을 비웃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람을 가지고 놀라고 한다고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칭찬했다가 어떨 때는 그 사람을 깎아내놨다가 이거는요 사람을 진짜 가지고 놀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만유력임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죠 그거 만유력이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력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긴 말씀을 자기가 기록하지 않죠 눈이 나쁘기 때문에요 드디오가 주로 대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침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절을 받을지어다 죽겠어 이 마신하니라 저는 그 성경 보면 깜짝 놀라요 약간 소름이 끼쳐요 왜? 그런 문안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침필로 내가 직접 마지막 글자는 몇자는 주님 바울사도가 침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죽겠어 이 마신하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들 속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사랑을 주시러 오셨죠 무조건적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데려오셔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셔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주께서 이 마신하니라 아주 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다 밟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과 높이와 깊이가 없다 하면 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다 밟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보다 밟는 생활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밟는 생활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뿐 아니라 보다 밟는 생활을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아직 있을 때에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갈 수도 있잖아요 이번 추석 명절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왕리하는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아시죠 여러 가지 사고로 눈 깜짝할 사이에 건강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리시라고 안 죽겠어요 죽는 건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10편 116편 12절 13절 14절 1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하께서 성도에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줄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게 성도에 죽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십니다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든지 갈 수도 있는데 주님 앞에 가면 후회할 것이 없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좀 멋지게 살다가 갈 텐데 하천한 육신 때문에 하천한 육신 때문에 세상에 하천한 세상 것 때문에 그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생활도 못하고 순종하는 생활도 못하고 은혜를 보도받는 생활도 못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서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왔느냐 물으면 뭐라고 하실래요 뭔가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게 작은 거예요 할 수 없는 큰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작은 일에 불순종하면 큰 일에도 불이하다고 했죠 우리에게 아직 주어진 기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다 우리가 청량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자를 버리고 이 낙고 찬한 세상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수채와 고통을 받으시고 그 귀한 생명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숙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멀자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영집해 주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으리까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사와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로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자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종교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후에 다음 주간에 시작될 우리 추계수양에 주님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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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